아버지, 저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요? 왜, 기억이 안 나? 형아, 진짜. 아버지는 게 업혀왔고. 그랬어? 죄송해요, 아버지. 업혀가다니? 어제 오라버니 술 마셨어? 어? 아니, 조금. 조금. 좀, 좀. 아직도 술 냄새나거든? 내가 진짜 형 때문에. 어쩐지, 오늘 아침에 북엇국이라더니. 근데, 오라버니 오늘 괜찮겠어? 출장 간다며. 어? 어. 어? 뭐? 속 좀 끌어 오라버니. 어, 어. 야, 너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이나 차 탈 수 있겠냐? 박사님, 여기요. 어, 그래. 자요, 쭉 들이켜요. 방금 나온 신선한 날이니까요. 드세요. 먹어? 아니, 이거 왜. 어머머. 아니, 지금 완전식품 달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을 퍼라, 태훈아. 달걀에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의 주성분인 레시틴이 알코올의 분해와 해독을 돕는답니다. 어, 저 이거. 빨리. 쭉 빠세요. 쭉쭉. 야,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위치 알아요. 네, 전망 좋은 대로 해주세요. 네, 전망 좋은 대로 해주세요. 네. 왔다! 효진 언니! 어? 이거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예지가 찾아봐. 효진 언니! 언니! 예지야! 예지야, 반가워. 오랜만이야. 짠짠. 아이고, 남의 딸이 그렇게 좋냐? 어머, 예지가 왜 남이야? 너도 얼른 시집가서 따라 하나 나와라. 아, 뭐, 나야 그러고 싶지. 아, 뭐, 그러고 싶으면 그러면 돼, 뭐. 예지! 이거 먹을까? 언니가 예지 사주려고 이거 사놨다. 나 뭔데? 응, 유기농 간식. 너랑 먹어, 너랑. 야, 너 예지 간식은 사주니? 막 아무거나 먹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성장기 때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 몰라, 몰라, 몰라. 나는 모르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너, 혹시라도 예지 동생 생기면 그러면 안 된다. 아휴, 생각만 해도 어지러질하다. 어? 얼마나 우러댈 거면 밤나도 없이 칭얼칭얼. 그렇지, 그럴 생각은 있나 보지? 아, 없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하나로 축하시겠냐? 너는, 너는 아니고? 어, 왜? 아니야. 야, 얼른 출발하자. 2시까지 체크인 안 하면 무효래. 예약 대기자 명단이 아주 넘쳐난 된다. 아휴, 무슨 펜션이 그러냐 치사하게. 휴가철이잖아. 근데는 뭐야. 네가 골라서 예약했잖아. 네, 어머니. 예? 어디 가요? 예, 알았어요. 예. 왜?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예지야, 언니랑 잠깐만 있어? 아, 왜? 왜 그러는데? 어머니 좀 아프시대. 뭐 약이나 좀 사다 드리는지 좀 들여다보고 와야겠어. 아, 왜 그러시지? 갔다 오면 시간 늦을 텐데. 아, 그럼 먼저 둘이 출발하고 있어. 내가 금방 따라다 볼게, 알았지? 아, 야. 아빠, 금방 갔다 올게. 고맙다. 어머, 이거 어쩌면 좋아? 아니, 이거 아무 생각해보다 이거 무린데? 이거 탑차는? 한참 앞서 갔는데. 이야, 어떡하냐. 이대로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긴요. 벌써 몇 번째인데요. 야, 저기 한우 시험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숙소에 짐 풀고 우진이랑 태훈이는 거기 가있어. 조 박사랑 나랑 현 박사는 산우리 유통업체 가가지고 돼지고기 고르자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셋이 가죠. 조 박사는 강 박사랑 있지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골라야죠. 네, 저도요. 어, 그래. 그건 그렇지. 돼지고기 너네가 골라야지. 야, 그럼 어떡하냐? 어? 저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꼭. 아유, 그럼 우리 일단 숙소로 가고 유통업체는 내일 가도록 하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스케줄 바꾸자고. 어때요? 어어, 그래. 야, 그럼 너네는 일단 숙소로 가라. 어이, 조 박사. 탑차 전화해가지고 그 차 한우 시험장으로 돌리라 그래. 예. 어, 나랑 현 박사는 저 축산농가 들렸다가 숙소로 바로 갈게. 응? 그래, 그럼. 어, 그렇게 하죠. 태훈아, 너도 가자. 네. 나 차 타. 어, 박사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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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참. 어휴, 조 박사. 그 차 천천히 몰고 중간중간 좀 쉬어가. 어? 한 20분만 가면 될 거야. 예. 그래요. 강박사 조금만 버텨요, 응? 아휴. 아휴, 저 괜찮은데. 아, 정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휴. 아이고, 아이고. 가세요. 어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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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일부러 깨병 부리시는거죠? 저 효진이랑 놀러가는거 싫어서 이러시는거죠? 아니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뭘 저 갔다 올게 예지도 거기 가있단 말이에요 누구지? 어머니 누구 올사람 있어요? 아니 누구야? 왜? 누군데? 언니 안녕하세요 야 이 나쁜 놈!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마주